수많은 영양지들 중에 코로나에 가장 중요한 비타민을 꼽는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비타민 D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 구독자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먹어야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또 많이 먹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 네 이제 하얀 가운을 벗어놓고 병원에서 나와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일광욕도 가끔은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햇빛을 얼마나 받으시나요 그리고 햇빛을 얼마나 받아야 비타민 D가 혈중 농도가 정상 수치에 들어가게 될까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미국 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딱 지난주 굉장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비타민 D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또 많이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미국 전국에 20만명의 환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밝혀냈습니다 와 20만명 참 대단하지 않나요 환자 수가 이렇게 많으면 정말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럼 바로 주요 그래프 보시죠 자 가로축에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나타냈고요 세로축에는 코로나 양성 반응률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로나 양성률이 쭉 하고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그래프 본 적이 있으세요 정말 뚝 떨어집니다 혈중 농도가 20 이하 그러니까 부족증에 있을 때는요 확진율이 12.5%로 굉장히 높았고 이제 소위 말해 정상 수치인 30에서 35 사이에 있을 때는요 8.1로 정말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타민 D 혈중 농도의 정상 수치는요 30에서 100까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30을 겨우 턱거리로 넘어 들어와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률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진률이 더 떨어졌을까요? 네 떨어졌습니다 8.1에서 이제 5.9까지 더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타민 D를 1000에서 2000 유닛 드시면서 겨우 턱거리로 30 넘어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면 매일같이 5000 유닛을 드시면서 혈중 농도가 50 이상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 5000 유닛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그냥 2000 유닛 정도만 먹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5000 유닛을 복용하셔도 정상 수치를 넘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5000 유닛을 먹으면은 한 혈중 농도가 50에서 60 정도로 나오니 안전하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5000 유닛을 복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방이 조금 많으시거나 햇빛을 워낙 안 받으신 분이시거나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D를 아무리 5000을 드셔도 혈중 농도가 50 이상으로 가는 거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권장해드리는 거는요 일단 5000 유닛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한 3개월 뒤에 주치의 만나셔서 피검사 하시면서 혈중 농도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같은 논문에서 발표된 그래프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맨 위에 빨간색 선은 흑인 가운데 까만색 선은 중남미 히스패닉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은 백인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피부가 더 까무잡잡한 흑인과 히스패닉에게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더 낮고 코로나 발병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인들은 피부가 하얘서 비타민 D도 잘 만들고 부족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면 된다는 것은 백인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저희 한국인에게는 햇빛을 얼마나 쪼여야 비타민 D 정상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한국 경북대에서 발표한 그래프 보고 가시죠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팔 걷어붙이고 햇빛을 매일같이 30분에서 1시간씩 한 한 달 동안 쬐게 했는데요 비타민 D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0.9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왼쪽 바를 보시면 현재 미국 권장량인 매일같이 800유닛 비타민 D를 복용하신다면 한 달에 3.5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평균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8.4인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하려면 55까지 올리는 것은 햇빛을 쪼이는 것 같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햇빛이 더 강하게 쬐는 곳에서 사시면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은 맞는데요 그래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피부암도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비타민 D는 5,000유닛으로 시작해서 혈중 농도를 55 이상으로 맞추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여태 5,000유닛을 아직도 시작하지 않으신 지인분들이 계시면 그분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년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노년기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